자,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설치한 웹서버의 요모조모를 좀 살펴보면서 웹서버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인터넷이라는 것은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두 개로 쪼개놨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웹서버를 설치한 직후에 자동으로 열렸던 웹페이지고요 또 오른쪽은 파인더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웹페이지가 지금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웹페이지는 결국에 HTML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HTML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자, 여러분, 응용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영문판은 애플리케이션이고요 그중에 우리가 설치한 mampstack으로 시작하는 디렉토리가 있을 건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아파치를 설치한 것인 이만큼 아파치2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htdocs ht는 hypertext, doc는 문서라는 뜻입니다 즉, 웹페이지들이란 뜻이죠 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보면 이렇게 여러 파이들이 잔뜩 있는데 지금 제가 접속한 이 주소를 보시면 127.0.0.1 8080 index.html입니다 즉, index.html 파일을 우리가 연 거다 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index.html 파일은 누구이냐? 바로 얘입니다 그럼 제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파일의 이름을 제가 index.html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찾을 수 없다라고 뜨죠 그리고 여기 있는 index를 2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 파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생긴 주소로 우리가 접속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 파일은 어디에 있냐 애플리케이션 밑에 응용 프로그램 밑에 manpstack의 디렉토리 밑에 apache2의 디렉토리 밑에 htdocs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그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론을 통해서요 그럼 이론적으로 한번 이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제가 주소창에다가 http... 127.0.0.1 8080 index.html 이라고 입력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론적으로 확인해 봐요 우선 우리의 컴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는 htdocs라는 디렉토리 안에 저는 index.html에 대한 파일을 저장해 놨어요 사실은 제가 저장한 게 아니라 우리가 비트나미를 통해서 apache를 깔면 비트나미가 그 디렉토리 안에 저 파일을 넣어놓습니다 그 다음 이 컴퓨터에는 지금 두 개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는 웹브라우저고 하나는 웹서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저기는 127.0.0.1 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입니다 저것을 우리가 이제 들어 보신 적이 있을 건데 ip라고 하는 게 바로 저겁니다 정확하게는 ip address ip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ip는 인터넷 규약이라는 뜻의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ip address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컴퓨터들의 고유한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면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웹브라우저로 어떤 웹서버에 접속하려면 그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ip address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에서는 ip address를 쓰기보다는 도메인을 많이 쓰지만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이고 다만 우리 수업은 도메인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ip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전에 8080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8080이라는 것은 포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8080은 우리가 맥에는 이미 웹서버가 깔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시습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웹서버를 하나 더 깔았단 말이에요 하나의 컴퓨터에 웹서버가 두 개가 되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설치한 웹서버를 첫 번째 원래 있었던 웹서버와 구분하기 위해서 8080이라는 걸 뒤에다 붙여준 거예요 저렇게 접속하면 우리가 두 번째 설치한 우리가 설치한 웹서버에 접속하는 거고 저게 없으면 원래 웹서버에 접속하는 겁니다 이해 못해도 괜찮고 그냥 저렇게 쓰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이 안 되면 8080을 떼어내고 한번 접속해 보시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좀 혼란스럽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웹브라우저에 127.0.0.1이라고 하면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자체를 의미하고 그 컴퓨터에 있는 웹서버에 접속이 됩니다 웹서버에게 웹브라우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index.html 파일을 원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웹서버는 같은 컴퓨터에서 설치되어 있는 htdocs라는 디렉토리에서 index.html 파일을 찾아서 그 파일을 웹브라우저에게 보내주면 웹브라우저가 그 파일을 받아서 그 파일을 받는 게 아니죠 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던 코드를 받아서 그것을 해석해서 웹페이지에 표시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웹브라우저가 127.0.0.1 로 접속하면 웹서버에게 index.html 파일을 건네받는다면 웹서버를 끈다면 건네받을 수 없어야겠죠 정말 그런지 확인해 봅시다 저는 기존의 index.html 파일을 2로 바꿔놨거든요 다시 원복을 시킬게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원상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트나무 매니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manage servers로 가서 아파치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을 스탑해서 꺼볼게요 그리고 리로드 했을 때 웹페이지가 열리나요? 안 열리죠 왜냐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이 꺼졌기 때문에 전달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꺼놨던 웹서버를 켜겠습니다 자, 켰어요 리로드 잘 됐죠? 그리고 저는 웹페이지를 웹브라우저를 하나 더 켤게요 비교할 게 있어서요 그리고 왼쪽은 우리가 HTTP 이거 생략 가능합니다 127.0.0.1 로 접속했을 때의 화면이고 오른쪽에서는 커맨드 알파벳 5키를 눌러서 응용 프로그램 밑에 mamp stack 밑에 apache2 밑에 htdocs 디렉토리에서 index.html 파일을 직접 선택해서 열었을 때의 화면을 놓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때요? 내용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완전히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왼쪽은 왼쪽은 앞에가 http로 시작하고 오른쪽은 앞에가 파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왼쪽은 ip address를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은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경로를 직접 지정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좀 더 익숙해져 봅시다 우선 http 땡땡 슬래시 슬래시 이라고 하는 주소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컴퓨터에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고 우리는 웹서버를 경유해서 index.html 파일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웹브라우저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직접 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file.00으로 시작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웹브라우저가 물론 깔려 있긴 하지만 웹브라우저는 웹서버를 통하지 않고 직접 index.html 파일을 읽어서 화면에 표시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같은 컴퓨터에 웹브라우저, 웹서버가 모두 설치되어 있다면 결과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두 대의 컴퓨터가 한 대는 웹브라우저 한 대는 웹서버가 설치되어서 주고받으려면 각각의 역할에 맞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http라고 하는 저 약자가 뭐의 약자냐면 hypertext 웹페이지라는 뜻입니다 transfer protocol transfer는 전송하다 protocol은 규약이라는 뜻입니다 즉 웹페이지를 전송하기 위해서 고안된 통신 규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인터넷 환경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게 되죠 아직까지는 똑같지만요 그러면 우리 대충 인터넷, 또 웹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127.0.0.1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지금까지 작업했던 소스코드를 htdocs로 옮겨서 이제 실습을 할 준비를 좀 해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아래쪽은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해 왔던 소스코드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 위쪽은 htdocs입니다 그러면 저는 기존에 있었던 htdocs의 파일들을 삭제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던 예제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옮겼습니다 카피를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리로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짜잔 기분 좋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예제가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